BJT 이후 개발된 스위칭 소자인 모스 트랜지스터는 전력 소모와 소자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복잡한 회로를 일개의 칩에 구현이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오늘날 모든 IT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스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모스 구조는 P 또는 N-Type Semiconductor Substrate 위에 주로 옥사이드로 구성된 절연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메탈 전극을 형성한 구조를 말합니다. 모스라는 명칭은 위쪽 레이어에서부터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콘덕터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부터 유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전극 형성의 메탈이 아닌 도핑된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만 모스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모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P-Substrate에 대하여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전자를 원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워크펑션이라고 하는데 옥사이드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가 매우 높은 에너지 레벨에 존재하며 밴드 갭 또한 매우 큽니다. 메탈의 워크펑션이 세마이콘덕터의 워크펑션보다 작기 때문에 메탈의 컨덕션 밴드가 세마이콘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위쪽에 놓이며 메탈은 페르미 주니가 컨덕션 밴드 경계보다 위쪽에 존재합니다. 워크펑션은 물질을 고유한 특징으로 물질과는 워크펑션 차이는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합 이전은 메탈 페르미 주니와 세마이콘덕터의 페르미 주니의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플랫밴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모수 접합이 이루어지면 메탈의 페르미 레벨과 세마이콘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같아야 하는데 메탈과 옥사이드 워크펑션의 차이 옥사이드와 세마이콘덕터의 워크펑션의 차이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마이콘덕터의 에너지 밴드가 옥사이드와의 접합면에서 휘어지게 됩니다. 모수 구조의 게이트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서브 스트레이트는 기판 위에 형성된 모든 소자들이 공유하는 기판 자체를 의미하며 여러 개의 소자가 단일 기판에 형성되었을 때 개별 소자의 기판에 해당하는 영역을 한정적으로 의미할 때는 그 소자의 벌크라고 합니다. P 기판에 모수 구조를 형성하였을 때 벌크는 다수 개의 홀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수 구조에서 게이트의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하면 벌크 홀들이 네거티브 퍼텐셜에 이끌려 표면적으로 이동하여 누적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수 접합에서 메탈의 포텐셜이 인가된 전압만큼 올라가게 되면 워크 펑션들 간의 차이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마이컨덕터 표면의 에너지 밴드가 메탈 전이의 변화만큼 위로 변화되어야 하므로 에너지 밴드가 다음과 같이 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벌크 밸런스 밴드에 있던 다수 홀이 에너지가 높은 표면 쪽으로 이동하여 누적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게이트의 포지티브 전압을 인가하면 홀들이 게이트의 포지티브 전압에 밀려 멀어지게 되지만 게이트와 벌크 사이는 절연층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게이트 바로 아래의 영역의 세마이컨덕터 표면에서는 홀들이 존재하지 않는 블리션 리전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게이트에 포지티브 전압을 가하면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내려오게 되고 워크 펑션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마이컨덕터 표면의 에너지 밴드는 아래쪽으로 더욱 곱격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밸런스 밴드에 있던 다수 홀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내부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며 컨덕션 밴드에 있던 소수 전자들은 표면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밸런스 밴드에 있던 대부분의 홀들은 표면으로부터 밀려나는 반면 표면으로 컨덕션 밴드가 매우 낮은 일렉트론 포텐셜을 형성하지만 피벌크 컨덕션 밴드에는 열 에너지에 의한 극히 소수 전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으로 컨덕션 밴드에 누적되는 일렉트론의 양은 극히 작아 표면에 고갈 영역이 형성됩니다. 모스 구조를 이용한 트랜지스트를 구현하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인버전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디플리션 모드에서 세마이컨덕터 표면의 컨덕션 밴드 포텐셜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P형 벌크에 이를 채울 수 있는 일렉트론이 충분하지 않아 디플리션 상태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엔플러스 영역을 다음과 같이 게이트 주변에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게이트에 포지티브 전압을 인가하면 주변에 형성된 엔플러스 영역의 컨덕션 밴드에 있던 일렉트론이 일렉트론 포텐셜이 낮은 게이트 아래 표면으로 이동하여 쌓이게 됩니다. 게이트 아래의 세마이컨덕터 표면에는 밸런스 밴드의 홀은 밀려나고 컨덕션 밴드에 다수 일렉트론들이 쌓이게 되면서 원래 P형이었지만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어 N형 반도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인버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수평축 방향으로 에너지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면 각각의 PN접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에너지 밴드가 형성되고 N형역에는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이 P형역인 게이트 구간에는 밸런스 밴드의 홀이 들어있게 됩니다. 게이트의 포지티브 전압을 인가하면 게이트의 포텐셜이 낮아져 양쪽의 N형역과 깎으라 낮아지면 게이트 구간의 밸런스 밴드에 있던 홀들이 N형역을 넘어 P형역으로 밀려나게 되고 컨덕션 밴드에는 양쪽의 N형역으로부터 엘렉트론이 이동하여 채워지게 됩니다. 게이트 전압에 따라 게이트 아래에서 인버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하여 스위칭 소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양측에 형성된 N플러스 영역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면 각각의 PN접합면에서 형성되는 고갈 영역에 의하여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에 양의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면 게이트 아래쪽의 인버전 현상으로 인한 N형역이 형성되어 양쪽의 N플러스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영역을 채널이라 합니다. 채널이 형성되면 양쪽 N플러스 영역과 채널 모두 컨덕션 밴드에 다수 일렉트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이차에 따라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스위치가 ON된 상태와 같습니다. 세마이컨덕터 표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PNPNP가 번갈아 가면서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포텐셜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컨덕션 밴드가 골짜기와 산이 형성되어 있게 됩니다. 이때 양쪽의 N플러스 영역의 전압차를 인가하면 다음과 같이 포텐셜 차이가 발생하지만 게이트 영역의 에너지 장벽에 막혀 전자가 흐를 수 없습니다. 여기에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면 게이트 영역의 포텐셜이 낮아지고 두 N플러스 영역 사이의 수문이 열린 것과 같이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를 따라 전이가 낮은 쪽으로 흘러 포지티브 전압이 인가된 단자를 통하여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거티브 전압이 인가된 단자에서는 전압 원으로부터 일렉트론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모스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모스팻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모스팻은 다음과 같이 세마이컨덕터 벌크 표면에 절연층으로 분리된 정극을 만들고 게이트 양쪽에 벌크와는 반대되는 타입이 도핑된 영역이 형성된 구조로 각각의 영역에 단자를 설치하여 소울스, 게이트, 드레인, 벌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드레인과 소울스는 구조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게이트와 벌크 사이 절연층의 두께를 옥사이드 티크니스 TOX라고 하며 드레인과 소울스 사이의 거리를 랭스, 랭스와 수직 방향으로 폭을 위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몇 나노미터 공정이라고 할 때 최소한 작게 만들 수 있는 모스 트랜지스터의 랭스를 의미합니다. 실리콘 결정의 레티스 넘버가 대략 0.5나노미터이므로 5나노미터 공정 기술은 실리콘 크리스탈 격자가 10개 정도에 불과한 크기입니다. 소울스와 드레인은 반도체 형에 따라 N-MOS, P-MOS 타이브 트랜지스터를 구현할 수 있으며 1개의 기판에 두 가지 타입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컴플리먼트리 모스, C-MOS 공정이라고 합니다. N-MOS와 P-MOS F-ET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되는데 전류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소울스에 표시해 줍니다. N-MOS F-ET는 앞서 모스 소자 설명에서와 같이 게이트의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게이트 아래쪽에 N형 채널이 형성되어 소울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전자가 흐르게 되며 따라서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울스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N-MOS는 전위가 높은 쪽이 드레인 낮은 쪽이 소울스가 됩니다. P-MOS F-ET는 이와 반대로 게이트의 음의 전압이 인가되면 게이트 아래쪽에 P형 채널이 생성되어 소울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홀이 흘러 전류도 올 소울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P-MOS는 전위가 높은 쪽이 소울스 낮은 쪽이 드레인이 됩니다. 벌크 단자는 트랜지스터 기호에 다음과 같이 채널을 중앙에 표시합니다. MOS 트랜지스터를 톤 ON 하기 위해서는 N-MOS는 게이트가 양의 전압이 P-MOS는 음의 전압이 인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벌크 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드레인 소울스 전압과 게이트 벌크 전압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소울스와 벌크를 서로 연결하여 각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을 소울스 전압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각 트랜지스터의 벌크와 소울스가 연결된 것으로 가정하고 벌크 단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MOS 패스 각 단자에 인가된 전압에 따른 동작 영역과 각 영역에서의 동작 원리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MOS에 대하여 설명하며 벌크와 소울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전압을 소울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게이트 소울스 전압에 따른 동작 영역을 설명하는데 드레인 전압이 소울스 전압보다 높은 조건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0일 때는 소울스 게이트 드레인의 컨덕션 밴드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소울스와 드레인 사이의 일정한 에너지 배려를 형성하는데 이 배려의 높이를 스레스 홀드라고 하며 이 에너지 장벽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게이트의 포지티브 전압을 인가하면 게이트 영역의 에너지 배려가 낮아지는데 어느 정도 낮아지면 게이트 전압이 스레스 홀드에 도달하기 전에 소울스에 있던 다수의 전자 중 일부가 게이트 배려를 넘어 드레인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 영역을 위크 인버전이라고 하며 드레인 소울스 간 전류는 게이트 소울스 전압의 지수 함수적 관계를 갖지만 전류 밀도는 높지 않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특별히 위크 인버전을 언급하지 않는 한 위크 인버전에서도 턴 오프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여 스레스 홀드 전압에 도달하면 소울스와 게이트의 에너지 레벨이 평탄해져서 드레인 소울스 간 일렉트릭 필드에 의하여 소울스에서 전자가 드레인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게이트 전압이 스레스 홀드 전압보다 높아지면 게이트 영역의 에너지 레벨이 소울스보다 낮아지며 게이트 소울스 사이의 에너지 레벨 차이에 의하여 소울스 전자가 게이트 영역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며 게이트를 거쳐 드레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게이트가 스레스 홀드보다 높은 동작 영역을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스트롱 인버전 영역에서 동작할 때는 게이트 소울스 전압 차이가 증가할수록 소울스에서 게이트로 흘러내려오는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게이트를 통하여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도 게이트 소울스 전압에 대하여 제거부 관계로 증가합니다. 스트롱 인버전 영역에서 동작할 때 드레인 소울스 전압 차에 따른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스트롱 인버전 영역에서 동작할 때 게이트에 인과된 전압과 스레스 홀드 전압의 차를 게이트 오버드라이브라고 하는데 게이트 영역의 에너지 레벨은 소울스보다 게이트 오버드라이브에 상응하는 만큼 낮게 됩니다. 이때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보다 높지 않으면 드레인 에너지 레벨이 게이트 에너지 레벨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이 경우 소울스 전자들이 게이트 영역을 가득 채우고 드레인 영역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전유 경사는 소울스와 드레인 사이의 에너지 레벨 차이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키면 소울스, 게이트, 드레인 사이의 포텐셜 경사가 급해지고 전류 또한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동작 영역을 리뉴얼 리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동일한 드레인 전압에 대하여 게이트 전압이 높을수록 소울스에서 게이트 영역으로 들어오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드레인 전류 또한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켜 드레인의 에너지 레벨이 게이트의 에너지 레벨보다 낮아지면 소울스로부터 게이트로 들어오는 전자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드레인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드레인과 게이트 경계 영역에서는 인버전된 채널의 깊이가 매우 얇게 형성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핀치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작 영역을 세추레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세추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할 때 채널의 길이가 충분히 길면 전류는 게이트 소울스 전압 차에 따라 소울스로부터 게이트로 들어오는 전자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켜도 전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모스 FET가 세추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할 때 채널의 길이가 매우 짧은 경우에는 소울스에서 게이트로 들어온 전자들이 미처 드레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게이트에 누적되며 드레인의 경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드레인 소울스 전압 차가 클수록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전자 이동이 빨라져 게이트를 비우게 됨으로써 소울스로부터 게이트로 들어오는 전자의 양도 많아져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추레이션 영역에서 드레인 소울스 전압에 따라 전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지스터 길이가 짧을수록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몰스 FET의 전압 전류 관계식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모든 전압을 소울스를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커먼 소울스 컴피게이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NMOS FET에 대하여 설명하겠으며 PMOS는 모든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VT 이상의 VGS가 인가되어 트랜지스터가 턴 온 되어 있을 때 동작 영역은 리니어 영역과 세추레이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VGS가 고정된 상태에서 VDS에 따른 IDS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VDS가 낮을 때는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며 VDS가 증가함에 따라 IDS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다가 VDS가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전압보다 높아지면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세추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니어 리전 영역에서의 전압과 전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W와 L은 트랜지스터 위스와 랭스이며 K는 공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트랜스컨덕턴스 파라메터입니다. Threshold Voltage VT 또한 공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파라메터입니다. 보다 높은 게이트 전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더 큰 전류가 흐르며 게이트 전압에 따라 IDS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VDS가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전압보다 높은 포화 영역에서 이상적으로 전류는 다음과 같이 VGS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VGS IDS 커브를 구하여 보면 VT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곡선이 됩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 랭스가 짧은 경우에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이 추가되는데 이때 람다는 공정과 트랜지스터 랭스에 의해 결정되는 파라메터로 샛츄레이션 영역에서 IDS 커브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리뉴얼 리즌과 샛츄레이션 리즌의 경계가 되는 VDS 전압을 VDS set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에서 두 전류 식이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하여 이를 만족하는 VDS를 구하면 VGS-VT로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샛츄레이션 전류가 주어졌을 때 게이트와 솔스 사이에 VT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합에 해당하는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으로 VGS가 주어졌을 때 VDS set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드레인 솔스 최소 전압을 의미합니다. MOSFET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야 되며 게이트 전압이 스레솔드 전압 이상으로 인과되어야 합니다. 스레솔드 전압은 다소 복잡한 계산을 통하여 구하여지는데 스레솔드를 구하는 계략적인 방법만을 설명하겠습니다. MOSFET 표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 밴드가 휘어지고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과 솔페이스 에너지 레벨의 차이를 솔페이스 포텐셜이라 합니다. 게이트 전압을 인과하면 에너지 밴드가 더욱 아래로 휘어져 솔페이스 포텐셜이 감소하고 솔스로부터 전자가 유입되어 표면이 N형으로 바뀌는 인버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스트롱 인버전의 경계를 ONSET이라고 하면 서페이스에 축적된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원래 P-Bulk의 홀 컨센트레이션과 같아질 대로 정의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페이스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ONSET에서 인버전이 일어나는 폭 W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버전이 일어나면 표면에서부터 W까지 일렉트론이 분포하고 이와 동일한 양의 포지티브 전화가 일렉트로드에 축적되기 때문에 일렉트로드로부터 세마이콘덕터 표면까지 옥사이드의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됩니다. 옥사이드에 형성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여 옥사이드 양란에 걸리는 전압 VOX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이트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서페이스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와 같이 전극이 세마이콘덕터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일렉트릭 필드에 의하여 세마이콘덕터 표면의 포텐셜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ONSET이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서페이스 포텐셜을 형성하기 위한 게이트 전압 즉, 스레스 홀드 전압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VOX가 옥사이드 두께에 비례하기 때문에 스레스 홀드 전압도 옥사이드 두께가 얇을수록 낮아지게 되어 낮은 전원 전압에서도 트랜지스터를 ON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스레스 홀드 전압은 벌크 전압을 기준으로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였으며 벌크와 소울수가 묶여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구한 것입니다. 회로에서 벌크와 소울수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모든 전압의 기준을 소울수로 하기 때문에 벌크와 소울수 사이의 전압파가 발생합니다. 벌크와 소울수 사이의 전압차는 게이트와 벌크 사이의 포텐셜 차이에 영향을 미침으로 게이트 소울수 전압에 대한 스레스 홀드 전압은 다음과 같이 소울수 벌크 전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바디 이펙트 또는 벌크 이펙트라고 합니다. 모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논리배로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논리배로 동작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디지털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로직 오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인버전, 핸드, XOR, OR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버전은 하나의 입력에 대하여 입력 로직 값에 반대되는 출력 값을 내보내는 것이며 입력이 두 개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며 이 중 몇 개의 영역을 1로 출력하는가에 따라 AND, XOR, OR라는 세 가지 로직 오퍼레이션으로 구분되며 몇 개의 영역을 0으로 출력하는가에 따라 NAND, NXOR, NOR라는 세 가지 로직 오퍼레이션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로직 오퍼레이션을 실현하는 회로를 게이트라고 하는데 기본 게이트 회로로는 인버터와 NAND, NXOR, NOR 회로를 구현할 수 있으며 AND, XOR, OR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됩니다. 논리 회로는 로직 하이를 전원전압 VDD로 로직 로우를 그라운드로 표현하기 때문에 로직 하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출력 노드에서부터 전원전압까지 스위치가 연결되어야 하며 로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출력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스위치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스위치를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데 게이트에 인과되는 입력이 하이일 때 스위치가 ON되는 NMOS 스위치와 로우일 때 스위치가 ON되는 PMOS 스위치가 있습니다. MOS FET를 논리회로 구현을 위한 스위치로 사용할 때는 소울스에 화살표를 표시한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게이트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기호로 PMOS를 표현합니다. 이때 ON, OFF를 결정하는 전화부 기준이 각 트랜지스터 소울스이며 NMOS는 전위가 낮은 쪽이 소울스이며 PMOS는 전위가 높은 쪽이 소울스이기 때문에 각 트랜지스터 소울스가 VDD 또는 그라운드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VDD와 연결하는 스위치는 PMOS를 사용하며 그라운드로 연결하는 스위치는 NMOS를 사용합니다. 로직 게이트 회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NMOS 로직 게이트는 출력과 그라운드 사이에 NMOS 스위치가 있으며 출력과 VDD 사이에는 풀업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NMOS 스위치가 OFF되어 있을 때는 풀업 저항을 통하여 출력이 VDD로 연결되어 출력이 HIGH가 되며 NMOS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는 스위치를 통하여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출력이 LOW가 됩니다. NMOS 논리 회로는 MOS 기술 초기에 NMOS만을 구현할 수 있을 때 사용했던 회로로 여러가지 단점이 있어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CMOS 게이트는 NMOS와 PMOS를 모두 사용하는 논리 회로로 다음과 같이 PMOS와 NMOS가 각각 VDD와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입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논리 조합의 출력값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의 경로를 ON시키고 반대쪽 경로는 OFF시켜 두 경로의 스위치가 항상 반대로 동작한다는 의미에서 COMPLIMENTARY MOS, CMOS라고 하며 오늘날 거의 모든 반도체는 CMOS 회로로 구현됩니다. 이 외에도 다이나믹 로직 게이트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자료나 강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CMOS 게이트 동작원리를 CMOS 인버터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입력이 LOW이면 PMOS는 ON되지만 NMOS는 OFF되어 출력은 HIGH가 됩니다. 반대로 입력이 HIGH이면 PMOS는 TONE OFF되어 있지만 NMOS는 TONE ON되어 출력이 LOW가 되고 따라서 출력이 입력과 반대값이 되는 인버터로 동작합니다. 입력이 2개인 경우 CMOS 게이트는 2개의 NMOS와 PMOS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는데 한쪽 경로가 병렬이면 반드시 반대쪽 경로는 직렬이어야 합니다. XOR 게이트는 스위치가 ON되는 조합으로 구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인버터, NAND, NOA 게이트 조합으로 구현합니다. 이상적인 스위치가 아닌 트랜지스트의 전압과 전류관계를 고려한 논리회로 동작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습니다. 논리회로는 중간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입력신호 또한 VDD 또는 GND이어야 하지만 실제 회로에서는 LOGIC HIGH에서 LOW로 변화되거나 또는 LOGIC HIGH로 변화되는 중간 과정에서는 입력 전압이 GND에서 VDD로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CMOS 인버터의 입력 전압에 따른 동작 영역, 전류, 출력 전압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각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으로 인과되기 때문에 입력이 LOW에서 HIGH로 증가함에 따라 NMOS 트랜지스터는 OFF이었다가 입력 전압이 NMOS Threshold 전압을 넘으면 출력 전압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아직 NMOS 드레인에는 높은 전압이 인과되어 있기 때문에 NMOS 트랜지스터는 TATURATION 영역에서 동작합니다. 한편, 출력 전압이 높아 PMOS 트랜지스터의 VSD가 VSD셋보다 작아 PMOS는 LINE 영역에서 동작합니다.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압이 낮아지면 PMOS 트랜지스터의 VSD가 VSD셋보다 커서 PMOS가 TATURATION 영역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입력이 더욱 증가하여 출력 전압이 낮아지면 NMOS 드레인 전압이 VDS셋보다 낮아지게 되어 NMOS 트랜지스터가 LINE 영역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입력이 더욱 증가하여 VDD와 입력 전압의 차이가 PMOS Threshold보다 작아지면 PMOS가 TUNOFF 됩니다. 이상적인 CMOS 게이트는 NMOS와 PMOS가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VDD로부터 그라운드로 직접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중간 지점에서는 NMOS, PMOS 모두 세처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구간이 있어 각각의 전압과 전류 관계를 따르는데 다른 전류 경로가 없기 때문에 PMOS에 흐르는 전류와 NMOS에 흐르는 전류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두 트랜지스터 모두 세처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구간에서 VDD로부터 PMOS와 NMOS를 거쳐 그라운드로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를 Short Circuit Current라고 하며 CMOS 논리외로 주요한 전력 소모 요인이 됩니다. Short Circuit Current가 흐르는 시점에서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압 변화의 기울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때의 입력 전압을 Inverter Threshold 전압 또는 Offset 전압이라고 하며 두 전류식을 연립하여 다음과 같은 Threshold 전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공정에서 NMOS와 PMOS 크기 비율로 특정한 Threshold 전압을 갖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Short Circuit Current는 입력이 Low에서 High 또는 High에서 Low로 변화하여 가는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출력이 Low에서 High 또는 High에서 Low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가는 과정인 Transient Behavior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회로운 모든 노드는 연결선, 소자우, 기생 캐페스턴스 등의 원인으로 캐페스턴스가 존재하며 노드의 전압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캐페스트의 전화량에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논리회로에서도 출력 전압을 Low에서 High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PMOS 트랜지스터로 통하여 VDD로부터 출력 노드에 연결된 구아카페스턴스의 전류를 가하여 줍니다. 이와 반대로 High에서 Low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NMOS 트랜지스터로 통하여 구아카페스턴스로부터 전류를 빼서 그라운드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든 전기적 신호는 유한한 상승 및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 신호는 다음과 같은 파형을 갖게 됩니다. 입력이 High일 때는 출력이 Low로 유지되고 있다가 입력이 증가하면 PMOS를 통하여 부아카페스터로 전류가 흘러들어가 출력 전압이 증가합니다. 이때 카페스터 전압의 변화 속도는 부아카페스터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PMOS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출력의 상승 속도는 PMOS 트랜지스터 W over L ratio에 비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력이 High에서 Low로 변화되는 하강 속도는 NMOS 트랜지스터 W over L ratio에 비례합니다. 게이트 회로가 유한한 상승 속도와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사이에는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데 입력 신호가 2분의 VDD를 지날 때부터 출력 신호가 2분의 VDD를 지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게이트 딜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출력을 내보내는 논리 게이트 트랜지스터 W가 클수록 커런트를 많이 흘려 지연 시간이 작지만 이 게이트 출력이 다른 논리 게이트 입력으로 가해지는데 신호를 받는 논리 게이트 크기가 클수록 기생캐페스턴스가 증가하여 지연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논리 게이트에서 전류 변화를 고찰하여 보면 로우 투 하이 트랜지션이 있을 때 VDD로부터 차지를 받아와서 워크 패스터에 저장하고 하이 투 로우 트랜지션 때 이 차지를 그라운드로 버리기 때문에 로우 투 하이 트랜지션이 있을 때만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트랜지션 과정에서 셧속기 커런트와 두 트랜지스터 모두 오프되어 있을 때도 약간은 누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트랜지션에 사용되는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이외에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논리 게이트 여러가지 다이나믹 특성과 트랜지스터 크기와의 상관관계들을 자세히 고찰하여 보면 트랜지스터 랭스를 작게 만들수록 부하 캐페턴스가 작아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술에서 몇 나노미터 공정까지가 가능한가가 모든 IT 시스템의 속도, 전력, 용량, 계산 능력 등의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논리 게이트